치료해 줘도 돼. 일부러 그 근처에서 멀어졌거든. 어디로 가야 되죠? 제가 창틀 넘어가지고 끌어보고 있긴 한데 얼마나 와줄지는 모르겠네요. 돼지 1밥이네. 이거 돌려도 되나? 네 아무거나 돌려도 돼요. 결정도 제가 하나 남았습니다. 아 나는 도망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디서 돌리고 있나? 여기가 더 도망치기 쉬운데 이런 구조물 안에가? 그래요? 창문 창틀도 있고 그렇지만 전 어디서 오는지 못 봐서 도망을 못 하겠어요. 그 근처에 오면은 걔가 스윽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러면 걸어서 다른 데 안 보이는 대로 도망치면 돼. 뛰지 말고. 걔가 발자국은 볼 수 있거든요. 이제 다음번에 누울 것 같아. 다음 늘렸대. 안 돼. 게 git. 다음번에 alive은 worst. 아쉽게 2번이나 걸렸잖아. 랩. 그래가지고 내가 끌고 있는거야. 내가 힘내야 돼. 근데 문 열어놔도 돼요? 수고하니? 지금은 괜찮아. 열은걸어도. 99까지만 열어주세요. 99까지만 열어주세요. 네. 저도 그거 배웠어요. 4월 마지막 토벌이라서 진짜 오래 걸리네. 응 그거 한 7, 8분? 네 지금 6분 남았어요 땅구리 긁겠네 한인누는 문이 어딨는지 알림같은데 어 와요 계속 보여요 이거.. 언제 여기로 올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나 지만 난 다른 림을 열러 간다 어 문 제가 열었고 에? 왜요? 들어왔네 알고 있네 퀴즈 있네 위험해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되긴 해 이정도 못듭니다 따뜻하게 오